다음 뉴스 네 쇼인도 부부냐 아니냐 이혼을 했냐 안 했냐 거짓말 파장으로까지 번지고 있는 이선정 씨 뉴스와 37억을 달라 합의는 없다 류시원 씨의 이혼 줄다리기까지 뉴스 이어갑니다 이혼 소송 중인 배우 류시원 씨가 조정에 불참한 가운데 끝내 합의를 이루지 못했습니다 바로 어제 오후 서울 가정법원에서 열린 이혼 조정에서는 류시원 씨의 법률 대리인과 아내 조 씨 그리고 조 씨 측 법률 대리인이 참석했는데요 두 사람은 왜 합의점에 도착하지 못한 걸까요? 조 씨가 주장하는 단은 37억 원을 상담하는 재산 분할과 또한 양육비 매달 300만 원을 요구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하지만 류시원 씨 측은 액수도 액수고 또한 양육권에 관련해서 두 사람이 처음에 갈등을 하고 있기 때문에 순조롭게 합의점에 도달하지는 못한 것으로 보입니다 약 1시간 동안 조정이 진행됐으나 엇갈리던 양측의 주장은 끝내 평행선을 달리며 입장 차만 확인한 것으로 전해졌는데요 결혼 2년여 만에 파경에 이른 두 사람 향후 결과는 좀 더 지켜봐야겠습니다 연기자 이선정 씨와 방송인 엘제이의 이혼 소식 지난주 한밤에서도 전해드렸었죠 두 사람이 맞춰가는 도중에 서로 맞지 않는 부분을 공지하기로 했고 작년 10월에 이혼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두 사람의 파경 소식이 알려진 후 엘제이는 자신의 SNS를 통해 신경을 담은 글을 올려 눈길을 끌었는데요 최근에는 이선정 씨와 주고받은 문자를 공개하면서 논란이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한편 이선정 씨는 현재 연락두절 상태인데요 지난해 교제한 지 45일 만에 혼인신고를 하고 결혼식 없이 신혼생활을 시작했던 두 사람 4개월 만에 이혼을 해서 세간의 관심을 끌어 모았는데요 올해 두 번째 시간에서 방송에 함께 출연해서 쇼인도 부부 논란에 휩싸이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어제 한 매체와의 전화 인터뷰를 통해 엘제이는 올해 6월부터 별거를 시작했고 합의 이혼 여부에 대해서는 아직 말할 수 없다고 밝혔는데요 신혼집이 없었다는 논란에 대해서는 준비기간이 짧아 서로의 집을 오가며 신혼생활을 했다고 전했습니다 그런데 바로 오늘 아침 또 다른 매체에서는 두 사람이 이혼 절차를 마친 사실을 밝혔는데요 과연 어떻게 된 일일까요? 보도된 매체에 따르면 법원에 확인해본 결과 두 사람은 이미 지난해 법적으로 남남이 되었고 이후 부부로 출연한 방송에 대해서는 또다시 거짓 논란을 피할 수 없다고 전했는데요 양쪽 모두 명확한 설명이 없어서 이혼에 대한 의문점들은 여전히 남아있는 상황입니다 바로 어제 인터넷을 통해서 화제가 된 사진 한 장 주인공은 홍석천 씨였는데요 한밤중에 벌어진 그의 아름다운 선행 직접 만나서 얘기를 들어봤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제가 지나칠 수 없었던 이유 중에 하나가 대로니까 또 차가 막 칠 수도 있고 이래서 그래서 저는 막 아우 이게 그 생각 때문에 그냥 지나칠 수가 없겠더라고요 당시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의해 알려졌는데요 홍석천 씨에게 고마움을 전하며 많은 사람들에게 훈훈한 소식을 전했습니다 훌륭한 기대에 걸맞는 탄탄한 몸매까지 갖춘 이 설렘메이커 구준혁 아 구준혁씨가 아니죠 구원령 최준혁씨가 정말 멋진 화보 노출 화보를 찍는 소식을 제가 입수를 했습니다 제가 직접 이 손으로 체험했습니다 여러분 2014년 가장 핫한 남자 뜨거운 남자 대세남이 바로 이곳에 있다고 합니다 TV 앞에 계신 여자분들 설렐 준비 되셨나요? 여자들을 월령아리에 빠져들게 한 주인공 섹시구며 최준혁씨가 카리스마 남치는 남자로 돌아왔습니다 2013년 대한민국이 주목하고 있는 최준혁씨와의 만남 여러분 기대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앗 뜨거 앗 뜨거 핫한 남자 최준혁씨 반갑습니다 앗 뜨거 앗 뜨거 앗 뜨거 앗 뜨거 한 번 더 웃는 분들도 많이 있어요 좀 신수분장이죠 이 뭐 아일랜드 이런게 좀 되게 커서 신수분장으로 해서 머리 또 상풍으로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여성팬들이 최준혁씨의 매력을 뽑은 것 중의 하나가 눈 웃음 눈빛 컴플렉스였어요 눈 웃음이 뭔가 그 남성스러움이 없어서 저는 좀 되게 컴플렉스였거든요 그래서 저는 항상 좀 가리고 웃었어요 눈 웃음 한 번만 셋! 네 바로 이거죠 자 그리고 최진영 씨의 또 다른 매력 하나 여시만 생각하면 탄생하고 있는데요 완벽한 몸에 비결이 뭔가 있더니 이렇게 틈만 나면 운동을 하시더라고요 아우 팔에 힘줄이 뭐 편하세요 어우 진영 씨 어우 잠깐만요 얼굴 빨개지셨어 어우 팔 좀...